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처음이라서 아주 긴장이 되어있는건데요 어우 멋있다 스케일 스케일을 쓰고싶은데? 아니 아 바인드 내가 설치해놨구나 아 이 맛이죠 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이거 엄청 세네 아닌가 근데 극뜨기기가 좀 센건가요? 센데? 오고 재미있군 아우 아우 눈부셔 어 오차 어디있어요? 쓰읍 아아 이렇게 쓰는거구나 아 회오리 쓰다 그랬지 왜 안나가니 회오리 썼는데 어 이거 뭐야 뭐야 당황하겠네 다 나와가지고 아 안보여 허허 꽉 찬거 아냐 이거 지금 안보여 상황을 모르겠어 어 이거 무지막지하게 있었네 벌써 이렇게 깎았단 말이야 어 뭐야 어 살았어 아 이게 살았네 왜 살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쉽게 깼는데? 여덟개? 조각이 나오고. 한번도 안 좋았다. 뭐 나온거 없나? 앞에서 만나요. 생각보다 쉬웠어. 이게 높았구나. 올해났으면 참 좋았을텐데. 보공 103%에 방문 86이라서 어려울줄 알았는데. 생각보다 딜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네. 귀걸이도 아예 긁히고 있구나. 원래 귀걸인가 보다. 아 있긴 있었네. 그러네. 4444. 아 1.5만이구나. 그러면은 거진 9% 둘둘에 좀 있거나. 퍼어가 좀 높을걸요. 해카세야. 해카세야. 해방된 카이 세류. 요새는 아케인이 나오는데 잘 안쓰긴 하죠. 예전에는 많이 쓰는거 봤던거 같은데. 워낙 기본공이 높아가지고. 이거는 정말 짬뽕이네요. 이것도 이거 저것도 다있네. 아 이렇게 됩니다. 뭐지. 오차는 50. 이건 의미 없잖아. 그치. 44. 그 스킬이잖아. 이거 회오리고. 기가 슬래시. 이렇게 됩니다. 아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